여기가 1번이야. 우리 뒤에 뒤에 몇 명이야. 우리 뒤에 16명. 우리 뒤에 16명이야. 우리 뒤에 16명. 100m가 얼마나 살 빠질 것 같아. 살 빠지세요. 10m야 자리 바꿔요. 그간에 옮길 수 없대잖아. 신나. 야 지금 땀 해달라 그래. 처음에 100m만 적고 나머지는 저절로 내려간대. 오 나이스. 네. 오 이제 좀 쉬워졌어. 오 맛있다. 나도 쉬워져. 오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여요? 네. 오 이제 추운 게 없어졌어. 안 팔봐도 될 것 같아 이제. 난 팔면 추워. 이제부터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오 안녕. 오 안녕. 속도는 자동으로 줄여준대요. 오 왜 기차가 넓어지지. 여기 차끼리 여기. 너무 빨라요 선생님. 너무 빨라. 괜찮은데. 괜찮아. 야. 속도감 있는데. 와. 아 내 엄벌이. 자. 터널 들어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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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야! 더 빨라지긴 하죠? 다 됐어 야 다 맞다 야, 내 스파이! 우리 스파이! 갑자기 되게 맛있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먹었어요 물은 주엔 무릎을 데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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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끝은 이거네. 화이팅.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은. 간다. 멘티가 힘들어하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티가 힘들어하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네가 왜 힘든데. 너네가 왜 힘든데. 저희는 목소리도 딱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눈이 늘러가가. 그래서 멘티가 부끄러워. 그래도 부끄러워. 그래서 멘티가 부끄러워. 진짜 멘티가 부끄러워. 어우 소리 얼었어 미유가 다시 말해? 미유가 다시 말해? 어? 얼음장 같애 얼음장 같지? 고기는 뭐해? 어 옛날에 이거 뭐야? 옛날에 대통령 때는 기차가 곧바로 이렇게 올라갔어 이 경사면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전에는 이 경사를 그 다음에 스위치백이라고 해서 지그재그로 한 번 앞으로 갔다 한 번 뒤로 갔다 하는 스위치백으로 바뀐 거야 이제는 터널로 또 바뀌었어 두 번째 애들은 어떻게 살까? 두 번째 애들은 어떻게 살까? 치킨이 치킨이 손으로 끓인다 이 Sit 왜 할아버지 이제 강렬해 너를 성연 할아버지 안 닿아